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나게 버텨가지고 인생 역전한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25년 동안 합가로 고생을 했다며 악마 같았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상가 건물을 넘겼는데요. 역시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원제, 아니 외국에 살고 있는 자식은 자식도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 거주 중인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처럼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식은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고 그냥 남인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와서 이렇게 글 남겨봐요. 일단 저희 남편은 이 집안 차남이고요. 저는 결혼하고 바로 남편 일 때문에 해외로 나왔고 여기서 애들 낳으면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저희 남편 학비 정도는 시가에서 보태줬고 또 저희 애들한테 가끔 목돈이 들어갈 때 역시 조금씩 조금씩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보태주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 시부모님이 당신들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데 이게 너무 장남내 위주라 당황스럽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장남 위주를 넘어 거의 대부분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런 차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당신이 좀 따져봐라 이랬더니 소용이 없대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답니다. 한 번 결정한 건 절대로 번복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인 제가 직접 말을 하는 것도 뭔가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형님 손희동서 형님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훨씬 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아니 조카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준 거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가도 한 채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당신들 아들인 저희 아주버님이 아니라 형님 앞으로요. 며느리 앞으로 준 겁니다. 또 중간중간 애들한테 목돈 들어간 일 생기면 이래저래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 내가 억울한 건 이거야. 이런 거 사소한 것만 따져도 이미 저희를 아득히 넘어선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제 겨우 집 한 채 마련해가지고 약간 저축한 게 전부라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원은 어쩌나 싶고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한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얼굴에 철판을 깔았죠.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어머님 저 둘째인데요. 너무 서운합니다. 이랬더니 너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다. 미우나 고우나 지난 세월 우리들 옆에서 우리를 끝까지 챙겨준 건 큰애들이다. 너희한테도 그만큼 해줬으면 됐다. 이제 일 없다. 끊어라. 등등등. 너무나 차가운 반응만 보이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이 박사다. 이러면서 그렇게 축해 세우더니 도대체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아 물론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한 건 맞아요. 너무 죄송하죠. 하지만 이게 일부러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내 식구 한 번이라도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행기 값만 천만 원이야. 이게 어디 쉽겠냐고요. 그리고요. 시댁에만 못 간 게 아니라 저희 친정도 못 갔어요. 다른 집들은 멀리 있는 자식이 더 안쓰럽고 마음이 쓰인다 그러던데 저희 시댁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이젠 애들만 두고 돌아갈까 싶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그럴 마음 싹 사라졌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식들인데 한국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이나 쓰겠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애들도 너무 불쌍하고 하여튼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럼 뭐 안 될 이유는 뭔가요? 그게 네 건물이에요? 지분이냐고. 2번 20년 동안 멀다는 핑계로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 아예 하나도 안 했으면서 재산은 바란다고? 너 그러다 벌받아요. 댓글 사실 내가 교포들을 질색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보면 가끔 자기 부모님 혹은 시댁 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다 모셔와가지고 이주해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그렇게 같이 보내는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특히 저 정도로 재력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평소 알아서 모셔와가지고 뭐 가식을 떨든 어쨌든 간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야지. 이거는 뭐 노력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재산 욕심만 내고 앉았으니 이러니까 망하는 거요. 3번 몰랐어요? 외국 20년이면 있으나 마나 한 자식 맞아요. 그게 뭔 자식이야. 남이지. 4번 이건 뭐 비행기 값만 없는 게 아니라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네. 있는 거라고 딱 하나 돈 욕심뿐이구만? 5번 우리 남편의 형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2, 3년에 한 번은 꼭 비행기표 보내서 한 달 넘게 같이 지내요. 시부모님이랑 휴가로 같이 칸쿤 같은 곳도 가고 알래스카 크루즈도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부모님들은 같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애들보다 외국에 살고 있는 손주들이랑 정이 더 깊어 보일 정도야. 질투가 나올 정도다 이거야. 아니 박사식이나 땄다며 평소 미국에서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부모한테 돈 받았다 이런 얘기밖에 없네. 남편 학비 애들 학비 지들이 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아니 우리는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이랄지? 6번 니네 형님이요? 네가 외국에 있는 그 20년 동안 니들 몫까지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았겠나요? 돈 욕심에 내가 터져가지고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아니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외국에 있는 자식들보다야 훨씬 더 많이 했겠죠? 며느리한테 삼각까지 준 걸 보면은 그 며느리 진짜 효부였다 이거라고. 7번 이슨이 사고방식 역시 해외파답기에 완전 규지가 않네. 본인 경제사정 정확히 인지하고 또 스스로에게 타협을 하는데 유산만큼은 웬일인지 대한민국 정서를 따르고 싶어해. 8번 아니 당신들의 친자식도 아니고 객식구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진짜 어이없고 웃기네.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럼 니네 부모한테 달라고 해. 아니 하는 거 족도 없으면서 돈 욕심만 오지네. 나라도 안 준다. 9번 야이 그지같은 내로 남부랄냐나 어? 너는 평소 자주 봐야 정든단 말도 모르고 사냐? 내로 남부랄 10번 아니 그거야 주는 사람 마음이지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요? 내 재산 더 마음 가는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나서? 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글을 쓴 저는요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 큰 며느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부모님이 재산 정리를 하셨고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동서 입장에서 한번 써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가를 아들인 남편이 아니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합가를 했었고 당신들 모시고 살면서 저 진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엎어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고생했다며 저한테 건물 한 채를 주시니까 그 힘든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확 들더군요. 워낙에 보수적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라서 가끔은 이 사람들 악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만큼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요. 특히 저희 아들 아니 아니 당신들 아들 그리고 제 새끼인 당신들 손주들 이런 애들만 소중하기 때문에 애들 이름 앞으로 작은 평소 아파트 한 채씩 주실 때 저는 속으로 아휴 그래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랬는데 정리 제일 마지막에 어머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애미야 그동안 성격 꼬장꼬장한 노인네들 모신다고 또 그 와중에 자식들도 잘 키우고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이건 네 몫이다. 네가 가져가라. 이러면서 당신들의 상가 건물을 저한테 턱 주시더라고요. 완전 땡큐죠. 돈 신은 사람이 어딨어? 맞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놀랐고 순간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어? 이게 뭐야? 꿈이야?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참 간사하죠. 그렇게 미웠던 악마 같았던 시어머니가 이 순간 천사로 보였습니다. 물론 저희 애들 아빠도 저만큼 많이 놀랄 것도 좋아했죠. 여하튼 이 내용을 외국에 있는 시동생 내외가 알게 됐고 정말 반납 없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제가 본문엔 다르게 썼지만 실제로는 둘 다 난리를 쳤어요. 다만 시동생의 경우 형수인 제가 아니라 자기 형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지난 20년 동안 딱 두 번 왔다면 믿어집니까? 특히 그 중에 한 번은 동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들어온 거고 또 한 번은 시동생 박 샀다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집 사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물론 그 돈 받아 갔어요. 네 맞아요. 이것들 욕 좀 해달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진심으로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저도 해외에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내가 무지해서 모르니까 혹시 내가 나쁜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동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노망이 나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형님은 뭡니까 같은 며느리인 형님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애가 울더라고 나 혼자 독식했다고 아니 그 건물을 내가 뺏었나?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따라간 거고 또 따라간 거고 간 거고 그런 건데 지도 좋다고 간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힘들다고 생색내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외국으로 던졌어? 니들이 간 거 아니야 게다가 지들도 재산을 아예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다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근데 이러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보고 많은 위로 받고 갑니다. 댓글 1번 아이씨 기출변형 짜증나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예요? 2번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이 집안 큰 며느리였구만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뭐 그 정도는 받아도 됩니다 예 되겠까요? 맞아요 기출변형 개 짜증나 하지만 합가 25년은 인정이지 건물 받아가도 돼 3번 뭐 20년 동안 딱 두 번 왔다고? 헐 그것도 한 번은 친정 상당에서 온 거고 또 한 번은 돈 달라고 온 거고 야 이 정도면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남이네 남 남이야 4번 야 씨 나 같아도 미우나 고우나 내 옆에서 자식 노릇 탄 그런 자식들과 며느리한테 물려줄 겁니다 20년 동안 두 번 왔다고요? 정말 미쳤군요 5번 뭐 그래도 쓰니 시부모님이 되게 현명한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댁은 밖에 있는 자식 옆에서 못 챙겨줘서 마음이 쓰인다 불쌍하다 이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난리야 부럽다 역시 존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잘됐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